피부 미백 화이트닝을 위한 값싸고 손쉬운 천연팩 만드는 법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기나는 흰피부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피부 미백을 위해 돈과 노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애쓰고 있는데요. 굳이 흰피부가 아니더라도 색소, 침척, 기미, 여드름, 풍터, 반점 등으로 얼굴색이 어두워 보이면 민낯일 때나 화장할 때 모두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화이트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백을 위해 집에서 천연팩 만드는 법, 가지를 소개합니다. 재료, 커피찌꺼기, 닭고기 달걀 1개, 신선한 레몬 1개 만들기, 커피찌꺼기 신선한 레몬 주스 및 계란을 함께 섞습니다. 사용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르고 30분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피부가 맑고 하얗게 됩니다. 이외에도 입맞추름 없애는 천연팩 만드는 법, 가지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값싸고 손지운 천연팩으로 피부 미백 효과 얻으시길 바라요.